돈을 할 수 있는 일정도 예전까지 과자 먹자 이거 손이 손 나기 때문에 미안해 사장님 어 놀래라 깜짝이야 뭐 장 깜짝이야 아가씨 깜짝 놀랬네 내가 작업하러 온 줄 알았잖아 에이 설마요 에이 설마요 와이피 대전 브루스님 슈퍼채팅 10만 6천 8백원 큰일이 됩니다 참새 쨍쨍 참새 생축 직원이 어? 직원이 좀 잘못됐어 어? 내가 어? 작업하러 온 줄 알았잖아 하니까 설마요 내가 그래 쥐같이 생겼나 어? 인성부터 잡아놓고 이 왕 와서 왕골을 해야지 빨딱 그래 알았어 켈리 하나도 요하시 생겼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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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물게 알았다 주라 삼촌 8명이래 뒤에까지 해갖고 주인님 감사받았습니다 우리 형님 뭐? 합팩이랑 숙취의 소식 2개 다 주라 아이고 아 켈리 어차피 천명 넘겨 봐봐 9천명 먹네 9천명 많이 먹어 진짜 내 사진 찍어갖고 내 형님 켈리 광고 해줄게 어? 우리 돌만 있는게 아니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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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명 맞았다 태풍을 맞아 부드러운 덴마크 메가를 더블 속성으로 강렬하게 부드럽게 강타한다 라거의 반전 켈리 두근명 보고 있는데 켈리 얘들아 맥주는 어디? 켈리 켈리 위치해서 저희 새끼 많이 아끼네 아이고 우리 아깐이가 또 계작은 5만원 감사드립니다 병으로 된 거 주면 안 돼요 왜 안 나와? 그것이 맛있는 만원 우리 아깐이 형님께서 계작은 5만원 감사드립니다 네 그걸로 주세요 근데 저희가 오픈을 약간만 도와드려도 괜찮을까요? 저희가 돌리시켜가지고 들키고 싶나요? 아무라 아니 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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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자 자 빨리 줘봐라 아까마 오늘 막 또 씨바마 열 이거 뚜껑 따란 말이지 인정하라는 소리지 줘 줘 이거 뭐 숟가락 이거 뭔데 병딱이로 왔다노 기로따면 되지 돼 돼 돼 돼 따줄게 씁 알겠죠 lå 하나 먹기 힘드네 진짜 아이고 진로텔러 참미씨 많이 이용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 아이고 참 이야 떠먹기 힘들다 힘들어 네 ㅎㅎㅎㅎㅎ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얘들아 좋아요 구독 한번 눈질러줘라 어? 눌러주세요 어 참새형 한번씩 한번 눌러주라 저게 뭔데 이거 애들 먹는거 저 뽀로로 같은거 어? 뽀로로 같은거 시가생긴 꼬로모르라 한입 다잡아있는거 아니다 개샤니 찬물아 맛은 있네 그 고양이 간식 비슷한 그런거다 야옹 맛은 있네